바닥에 앉아 내려가 내려가서 바닥에 앉아봐 내려가 안 내려가려고 안 내려가려고 못 치는 거야 이봐 내려가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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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앉아 바닥에 앉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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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살다 살다 잠봤다니까 어머님이 한 10년 키우신 것 같아요 아 나 걔 이렇게 몸에 붙여서 못 키워요 지금 도대체 얼마나 된거예요 지금 일주일이요 일주일이요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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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리에 네 아주 꼼짝놔하고 앉아있더라고 음 주위사람을 다 잃어버린 고독한 외로운 그런 표정을 짓고 앉아있었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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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하고 먹을 것만 여기다 놔두고 하룻밤 자봤지 이제 아이고 내려오고 싶어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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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이쁜 짓을 하는데 안 이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애를 잃어버렸을 때는 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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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해에서 찾아간다 말고 그러니까 집에 어디 이쪽으로 아니고 멀리서 차에 들어서 아마 나눠고 먹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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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집 있다 이름이 대박이네요. 네. 대박이네요. 대박아. 대박. 혹시 검은색 강아지 혹시 잃어버리지 않나요? 검은색 강아지요? 네. 어디세요?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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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, 미안해. 주인 찾으니까 저를 봐. 어머, 어머, 저 하는 표가 나잖아요. 저 하는 표가 그냥. 둘이 너무 싸우는 거야. 그래갖고 안 돼가지고 한 마리 딴 데 보냈지, 얘를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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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떻게 키워질 거야? 잘 키워야지. 이제 와야죠. 정이, 건강하게 잘 지내라. 건강히 잘 지내. 놀러와. 가서 예쁘게 잘 살아. 예쁘게 잘 살아. 예쁘게 잘 살아. 끈ами 했는데 ץ 아이 tecn